자 사보타지의 순한 맛을 아 네 순한 맛이랜다 매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맛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부지방에 독특한 매운맛이 살아있는 그런 면전사보타지 면전사보타지란 미리 사보타지를 해놓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람을 업었을때 그 갈고리 거는장소에 미리 달려가가지고 야 여기 걸거야? 지금 내가 0.1초전에 뿌섰는데 빵 하면은 살인마가 장노무시끼 하면서 어쩔수없이 떨구면서 아 이 맵이야 왜 사보타지의 매운맛을 생존마에게 보여주겠다 자 뭔데 살인마 안썼잖아 오퍼링 왜 이 맵이야 저번에도 이 맵이 와서 망했는데 그럼 다음 면전사보가 아니라 미리 사보 단점 졸라 따라옴 홀릭 홀릭 안따라올거야 안따라올거야 고것은 제 착각이었구요 마이갓 나와 겟아웃 어림도 없다 어림도 있다 우효~~ 그지같은 유사판자 개또닷에ㅔ 픽으로 게임하지 마세요 당신 게임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아까부터 왜 휘두르나 했다니 이거 그건 그거네 핑샷이네 핑샷 아까부터 왜 때리나 했네 아씨 아까부터 왜 자꾸 휘두르나 했거든요 이거 판자 내가 막 때려가지고 우웍하면 유사판자가 아니게 돼가지고 멀리 도망갈 수 있거든 왜 자꾸 때리나 했더니 이거 핑미코 게임하네 상놈을 쉽게 그냥 치료해 왜 핑샷게 또다지 아 이래서 핑 30인지 60인지 봐야된다고 진짜 놀랄 로짜다 사진바 저거 런굽이다 런굽 근데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는거 보면은 핑미코 게임한다는거는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거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핑을 기대는겁니다 99 치료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괜찮을수 있다 그리고 발전기는 괜찮은거 같으니까 우리 세보타지로 혼내주자 지금 딱 세보타지 하면은 일발정기 때 걸라고 할때 일발정기 때 갈고리 없어서 못걸거든 음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아니. 게임 아닌거 확인해 으 으 gust하러 못 걸 에러 야 요뭄.. 못 걸 에러 절대 못 걸어 ㅋㅋ 이것이 김치의 매탓 주에 이오 너무 매워요 아이캔 브리스 뒷종속 빡 쳐주고요 아 일로 안갔어? 아 1당 2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요거 부수면 이제 없거든? 근처에 놓았네 저기 갈고리 있어 나와 치료 안해줘 저 끝에 갈고리 하나 있어요 두 개쯤 있을 거야 저기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? 일로와 어 세어부 타지 여기거든? 여기 여기 아아 칼찌 맞았어 이거 부수면은 걸 데 없거든? 없을 거야 하나도 여기도 여기 이쪽 안전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캐비닛 캐비닛 사부 타자는 거 봐가지고 일부러 좀 먼 곳에다가 그렇지 절대 못 걸죠 한참 멀죠 이거 빡쳐가지고 나 따라 본다 그렇지 이게 바로 정석 사부 타지 빡쳐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사부 타지하는 놈을 조지네 그론 스트라인 그론 스트라인 정석이고요 여기 갈고리 있는 거 봤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가서 하나는 있을걸? 환자 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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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갈고리 바로 옆인데 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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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제 맞아요 갈고리가 재생될 시간이라서 여기 옆에 거 말고도 이, 이쪽에 갈고리가 지금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안 돼 안 돼 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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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싶은 사부타지와의 한판 칼찌 아! 아, 99 친구로 했었지 아, 맞네 칼찌 아, 이래서 비욕력이 좋고 봐야 돼 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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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 그 정석 루트입니다 정성루트입니다 사모타지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기 그저 없습니다 님들 아아아아아 아아아 화가 많이 났나 아 근데 발전기 한 명은 딱 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는 것까지 하면 진짜 너무 좋아서 아 방금 짓먹고 오셨나 헐 아 오케이 런 오케이 런 런 런 투머치 해 투머치 아 난 발전기 노려가야지 공공톡 사용해서 노릴게요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 아 동선이 겹쳤어 아 동선이 자꾸 겹쳐 아 다행이다 타이틀 죽이고 싶은 사보장이 노오 노오 걸렸어 센스 아 가럿 아니 노오 테블롤 땅 노오 ấn 너 뭐냐 임마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내 옆에 널 좀 치워 되는게 하나 없는 욕하는데 기가주고 할말 못한 바보는 아냐 나 앞만 보고 갈래 나나나나나 내 옆에 널 좀 치워 되는게 아 오른쪽에 안 뚫려있네 내버려둬 잘했는데 잘했는데 팀원들 발전이 너무 안 들렸어 이제 켜졌네요 아까 구하로 오지말고 발전 켰으면 살았는데 오히려 어그로 겁나 꿀잼이었고 보는 맛도 있는 자랑스러운 국보한국에 매우맛이 오케이 죽어버리렴 감사합니다 사보타지의 말로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그로를 뺏어와가지고 사비마가 개빡쳐가지고 아 이새끼 진짜 안되겠네 너부터 죽인다고 나부터 죽어요 보통은 보통 사보타지의 정석적인 그림은 나만 죽고 다삼 뭘까요 한마개 없으면 다 살 수 있을거에요 죽었네 이것도 걸렸죠 얘까지 죽네요 발전기가 너무 느렸어요 게임 끝난거 보면은 내가 발전기를 안킨거 포함해도 너무 놀랐어 아이고 난 잘했다 잘했어 사보타지의 정석 사보타지의 정석 고맙습니다 사보타지의 정석 올라갈 수 없는